아주 간편한 스페인 요리 감바스 만들 거예요 5분 동안 너무 빨리 빠르다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뜸 들이는 동안 금방 만들 수 있네요 진짜 공감이 됐습니다 5분 동안 너무 빠르다 만들 수 있어요 완벽하게 이해 되셨죠? 너무 빠르다 싶을 정도로 올리브유에 마늘과 페퍼론칠로를 넣고 끓이다가 새우를 넣고 불 끔엔 끝 감바스 알리오 완성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